자리와 경례 준비 시작 아 아 알려드립니다 오늘 결승 정리가 끝나는 결음이 와 평생 선수들은 결음이 시니어 원 선수들만 제외하고 격리가 끝나면 바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입상 선수초만 고목을 맞춰입고 결승 격리가 끝나면 임포트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결승 격리가 끝나면 격리와 평생 선수들은 격리 시니어 원 선수들은 제외하고 격리가 끝나면 바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입상 선수들은 고목을 맞춰입고 결승 격리가 끝나면 임포트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포트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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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kg, Latch No. 5, Court 3, from Japan, Napa, Kawa. From Mokor, Red, Fiyaka. Stand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